제 이름은 김지인이고요 1996년 9월 17일생 쥐띠입니다 혈액형은 오형이고요 제 취미는 본 영화를 또 보는 걸 좋아해요 특기는 노래랑 춤을 조금 합니다 저만의 매력 포인트는 이 쪼롱쪼롱한 눈 아닐까요? 공효진 선배님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배우고 싶어서 함께 연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인간 김지인이 좀 장난스러운 끼가 많아가지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모습들마저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들마저 작품에서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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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